난 특별하니까요 언니들이 나머지 다 촬영하고 드디어 제 촬영입니다 저만 하면 이 보이스 카드 녹음은 끝나요 기대해 주세요 보이스 카드 녹음 시작 I don't care what they say I am just who I am I don't care what they say I am just who I am I don't care what they say I am just who I am 네 저도 이게 지금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마지막이어서 저희 있지 멤버들 모두 끝났고요 안녕 와 너무 예쁘게 나왔다 저희 뮤비가 세상에 공개되고 저희 있지가 세상에 알려지고 저희 타이틀으로 달라날라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쇼케이스 무대 준비하다가 연습하다가 와서 많이 피곤한데 피곤한 것보다 지금 기대하는 게 너무 커서 사실 지금 제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예쁘게 멋있게 자랄 수 있도록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많이 사랑해주세요 잘자요 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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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